펜텍이 라츠라는 계열사를 통해 모바일기기 전문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라츠는 박병혁 펜텍 부회장이 100% 지분을 투자한 회사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이어폰, 케이스 등과 같이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이어폰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펜텍이 새롭게 론칭한 모바일 유통기업 라츠. 이번 달부터 시행된 휴대폰 자급제 제도에 맞춰 휴대폰과 모바일기기의 유통과 총판이 가능한 전문점 형태를 띕니다. 약 20개 정도 확대해서 판매를 중할 계획입니다. 매장 내에서는 핸드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관련된 이어폰, 핸드폰을 포함해서 관련된 악세사리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펜텍은 라츠 종로점을 기점으로 올해 20여 개 지점을 확충해 전국 유통망을 다져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라츠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휴대폰 신화를 써온 박병엽 펜텍 부회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츠는 박 부회장이 직접 지분 100%를 확보한 물적 분할 회사입니다. 그동안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계열사를 차려 사업을 확장했던 것을 오너가 직접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펜텍과 지분 관계가 없어 이를 신사업의 테스트 배드로 활용해 경영의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휴대폰 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던 박병엽 부회장이 라츠라는 모바일 전문 유통기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신동훈입니다.